LBS의 이장훈 대표입니다. 요거는 뭐냐면 그 LED 보드 3와트 급하기 54 162와트 나 84 254 이렇게 개별로 된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열로 이렇게 바꿔서 칩을 이렇게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칩을 여기 보드 있죠. 이 칩을 안나간 칩을 여기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해서 한 다음에 플러스 맞춰 플러스 맞춰 놓고 여기다 LED를 교체를 하면 되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보드 값은 싸게 들어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고쳐 놓고 이 LED집이 약간 튄다 그러면 그걸 뜯었다 다시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드 자체를 그냥 원판으로 162와트나 252와트나 이런걸 원판으로 보드를 그냥 교체를 합니다. 왜냐면 그것이 더 나중에 보면 비용이 수리비용이 싸질 수도 있습니다. 인건비 때문에. 그래서 이 보드만 교체를 해가지고 하는 건 되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칩과 칩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불이 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모든 이런 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등도 다 뜯어서 전부 해야 됐다가 이 칩을 여기 끼고 렌즈 끼고 전부 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나지 않고 보드로 바꾼다. 이거를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